6선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머일 선수가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로하이, 체배망, 머일. 진짜 멤버 화려하네요. 사실 이 팀이 그래서 최고의 우승 후보라고 점 찍혀졌는데 예선과 풀리그에서는 그 예상에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머일, 체배망, 로하이 순으로 갑니다. 로하이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는 아뮤 선수에겐 브라이언을 했듯이 스티브 중점에서 조금씩 그걸 벗어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픽 기스로 단단하게 가면서 상황을 살피는 그 전장 탐색의 느낌을 가진 머일 선수가 오늘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예선 D조에서도 1위, 풀리그 1위로 결승전에 직행했었던 너만 없었어도 팀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정말 아래부터 올라왔습니다. 6위에서부터 지금 벌써 네 번째 매치의 연속 승리죠. 바로 이더리움 E클라스 선봉은 선칩입니다. 아, 이더리움 E클라스 역시 대회라는 건 강자들이 플레이도 멋지고 좋은 것이지만 이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것, 언더독이 아님에도 점수상, 승리상 그 언더독이 오늘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를 하고 있고 선칩 선수의 마무리가 아까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럼요. 선칩 선수의 팽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BCR 선칩 전띵, 예선 A조 1위였지만 풀리그 5위를 기록하면서 좀 어려운 여정이 되나 싶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오히려 프레임 싸움에서 하단을 걸었을 때 더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팽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걸 괴지로 카운터도 칠 수 있는 팽웨이가 먼저 나오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잡전회의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러면 배치는 아마 중견에 전띵 선수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대장에 전띵 선수를 넣어봤더니 풀리그에서 생각보다 전띵 선수가 자신감이 없더라 너무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특성이 안 드러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띵 선수는 사실 그래서 이런 픽이 무의미하게 그냥 선봉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선칩 선수가 이럴 땐 또 선봉으로 잠궈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뭐 전띵 시세 확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닐 겁니다. 이제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저게 마지막까지 프레임 데이터로 확인하는 거 같을 수 있어요. 자료 보고 있는 겁니다, 자료. 선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13, 14프레임 기상 딜캐라든가 15프레임으로 띄울 수 있는 딜캐에 대한 의견인데 어제도 질체딜캐나 이런 부분 그리고 14딜캐를 기상킥으로 딜캐하는 이런 실수를 하는 선수들의 몹스톱도 나왔기 때문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돼. 특히나 선칩 선수가 이용하는 팽웨이가 기상킥과 기상 왼손의 딜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자, 너만 없어 써도 돼. 이더리오 미클라스의 결승전 6선승 메스입니다. 첫 번째 세트, 머일 대 선칩의 맞대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데뷔 핏이기 때문에 2연승을 누군가가 라운드를 따게 되면 그 이후에 무한 맵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특성에서 벽을 둘 다 좋아하는 선수들이 차라리 이 때를 먼저 따낸 걸 좋아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일 선수가 특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선칩 경기 또 어려울 수 있겠고요. 뭐 이제 두 번 말씀드려도 이게 좀 귀찮을 정도로 이제 기 한 개를 한 라운드에 모으는 거는 그냥 그 선수의 좀 피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압박 들어가죠. 사이사이에 딜캐가 있는데 미리 빠르게 걸어박힙니다. 나중에 저희 카운터가 날 수도 있어요. 자, 하다드까지 섞어주고 있는 머일이고요. 자, 시작부터 저 민캉발이 지금 게이지로 콤보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때려줘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고 있는데 원투 싸움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자, 조금만 한 번 부려봤었던 머일. 자, 기 거의 다 모았습니다. 와, 근데! 결국 이 중하다 이지 선다 해서 세게 들어가는 게 선칩 선수거든요. 자, 벽이 몰렸어요. 자, 찍고 벽이지 한 방이거든요. 여기서 하다드 한 레드! 또 이지, 또 이지! 와! 백으로 돌아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선칩! 사실 방금 저 하단도 나락쓸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게 유약인 해도 막히면 나락처럼 막거든요. 하지만 사용을 해줬고 질체막히니까 바로 뜹니다. 네, 이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노게이지 콤보이기 때문에 머일이든지 큰 이득을 보죠. 네. 체력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막고 딜캐. 이런 거 막고 벽으로 넘어가면 달라져요. 자, 배추까지 들어갔습니다. 아, 질체 카운터! 뒤돈 자세에서 안 찍고 그대로 안정적으로. 다시 질체! 절대 막히도 계속해요. 레이지가 오면 더 불편해져요. 자, 이게 심리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 근데 하단은 아니었고요. 자, 번. 이거 레이지. 레이지. 하단. 아, 배추 막혔고. 차 맞은 거 좋았고. 어, 기 사용합니다. 게이지 사용했고. 와! 아, 맞았어! 하단! 아하! 2대0 앞서 나가는 이걸 막는다고요? 이걸 어떻게 막았죠? 이지 선단 대! 자, 이제 무한맵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런 대회에 행운들 하나하나가 쌓여나가면, 너희 선수가 사실 얼마나 단단한 선봉인데, 게이지 한계 상황, 이거는 잘 모아놔야 합니다. 3타 맞았습니다. 아, 이거 띄지 못한 건 개인적으로 아쉽겠네. 자, 실체도 맞았고, 체력 많이 깎였어요. 이거 허버로 이제 빠지는 움직임으로 페이크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적으로. 행 돌아줘요. 시계 계속, 행 보류를 돌면서 통제. 이야, 체력 많이 깎였습니다.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와! 꺼져왔어요! 1세트를 가져가는 이다리아 미클라스의 선칩입니다. 방금 앉아있던 플레이가 제대로 된 미끼 하나를 건졌습니다. 와... 이 선봉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건네주니까, 계속해서 이다리아 미클라스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너만 없었어도 팀은 어제도 경기를 하지 않았고, 오늘 첫 경기이기 때문에 기세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이다리아 미클라스는 어제부터 팀원이 단단해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선칩 선수가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벌써 다 보여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2승째를 기록하고 있는 선칩입니다. 질체가 계속 막혀도 안 쓸 수는 없는 기술인데, 결국에는 그걸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천린이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펭웨이 자체의 질체가 하단을 허용하게 되면, 그때 기상킥이 절대 판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이지선다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상킥을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근데 역심리를 걸려고 한 머일 선수에게 기상킥을 그대로 때려주면서 카운터가 났어요. 그렇죠. 그 카운터 이후에 또 콤보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중견으로는 채대망 선수가 등장합니다. 아, 이 싸움은 정말 재미있게 보셔도 좋을 겁니다. 둘 다 붙고 반격하고 패링하는 그 싸움들이 엄청 재미있거든요. 네. 아, 뭉탱이 열두시님께서 오십게 감사합니다. 아, 채대망 선수를 구하라는 메시지이네요. 이야, 채대망 화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선칩 선수는 지금 모든 기억이 다 살아나고 있어요. 예전에 크래쉬 때의 기억, 크래쉬랑 비슷한 룰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예전에 또 잠시 협곡으로 갔을 때의 나이 난관들. 아, 이런 기억까지 다 끌어오면서 대회에서의 단단해지는 내 모습을 다시 한 번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경험만큼 대단한 선수입니다, 선칩. 그리고 지금 승리의 맛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고 단단해지고 있는 팀입니다. 선칩 선수가 어제는 개인적으로 아쉬울 만한 그리고 팽웨이가 한 번 밀리게 되면 뚫고 이런 상황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또 보여줄 때 보여줄 때 대회의 용이라는 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돌기 잡기를 많이 먹고 있어요. 자, 결국 1세트를 가져갔었던 선칩이고요. 6선 승에 시작이 좋았었던 이더리 미플러스. 바로 두 번째 세트입니다. 두 번째 세트에는 너만 없었어도의 채배망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조멀진을 선택해주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큐브맵을 선택해주는 모습인데요. 팽도 반대로 이제 콤보 비거리나 데미지 같은 게 좋기 때문에 난전으로 갔을 때 진이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본인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채배망. 이 맵은 이제 다 좋아해요. 채배망 선수가 영향을 받은 선수들도 많고. 아, 콤보 거리 제기가 좋더라. 오!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웨이브때문에 상단의 피를 기대하면서 가지만 부상필을 꺼냈기 때문에 아프게 맞았죠. 어, 나락을 사용했어요. 시작 기세에 빠르게 점해주면서 잡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계속 압박해주고 있고요. 우타는 잘 안 쓰게 되죠. 이게 수확인이 된 기술은 아니다 보니까. 어, 이러면 너무 킥한데 끝나거든요. 줌마찰. 아주 쉽게 가져가는 채배망 선수입니다. 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킬살 기술이 역시나 저는 줌마찰입니다. 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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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쓰리까지 나왔습니다. 아우, 뻥 말했어. 아, 텅텅. 근데 이게 거리를 못 재면 저는 협정이라고 때려야 되는 건가? 응, 네. 다투 났어요. 이러면 3단 날기나요? 3단 벽! 벽 앞에서 데... 오, 네. 추가타가 안 들어갔습니다. 저게 무각에서 찍기까지 하면 이지선달 걸 수 있었는데 그걸 기대지면 안 됐고 차라리 웨너퍼로 때리는 게 좋을 뻔했어요. 네. 아, 욕심이에요. 무각은 약간 중거리에서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벽 꽉 대면서 벽까지 또 다시 한 번 몰았습니다. 하단. 근데 레이지가 먼저 와서. 레이지가 왔으면 펜웨인을 여기서 그냥 가는 거예요. 줌마찰 계속 넣어주고 있고요. 하이킹 막았습니다. 아, 연속해서 줌마찰 마무리. 줌마찰이 킨내기 기술로 좋고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요? 자, 2대0 앞서고 있는 채배망입니다. 근데 많은 시험의 수를 넣어주고 있는 선칩 선수거든요. 딜케. 자, 펑발 카운터는 안 났어요. 하단 막아주고 딜케 해주고 있는 선칩. 자, 펑원을 계속. 와, 이걸 누리고 있었는데요. 카운터가 나면 아픈데 저 상황이 많이는 안 나온다. 와, 막혔어요. 이거 담보 끝내야 돼요? 자랑 막히고 바로 콤보 시공 걸었던 선칩. 2대1로 쫓아갑니다. 벽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실수했으면 이게 뒤집힐 수 있었지만 선칩 선수가 오늘따라 콤보감도 좋고 거리감을 잘 재고 있는 곳입니다. 하단 긁어주고 있네. 와! 피해주고 기가 막히게 때렸습니다. 오리발이 안 닿을 거에 대한 기대까지 하면서 저게 오히려 오리발을 예상한다기보다 대착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피하고서 착 때렸습니다. 와, 이거 건져 올렸어요. 죽이 애매해요. 거의 다 왔거든요, 채배망 선수. 군발도 아직 남아있고요. 와, 이거 앉았다 일어났습니다, 채배망. 하단 긁어줄 때 오히려. 와! 공중! 안 일어나는 거 알고 딜캐까지 걸었어요. 딜캐까지 걸었어요. 딜캐 경기는 모두 중반차 마무리했습니다. 딜레이 싸움을 걸어주는 센스도 그렇고, 채배망 선수가 거리를 먼저 지배하니까 이게 어렵다. 팽이 붙었을 때는 진이랑 할만하지만, 저 전의 뻥발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확실히 채변망 선수가 최근에 품이 워낙 좋구나라는 걸 이번 매치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아 바뀌었네요 오 JDCR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이건 로아이 선수의 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사실 로아이 선수가 하단에 대한 감각도 좋다 아까 하단 흘리기 핵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인 게 드라곤오프를 하게 되면 역시나 샤프너를 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흘리기 심리가 잘못 걸리게 되면 JDCR 선수는 크게 흔들릴 거예요 근데 전팅 선수는 작년 ATL 그랜드 파이널 무대에서도 신자주에서 로아이 선수를 잡았던 적이 있는 만큼 유아이 내전으로 갔을 때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JDCR 선수가 또 채변망 선수를 잘 잡기 때문도 있거든요 서로 노림수들이 좀 있습니다 JDCR 선수가 세 번째 경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곧바로 채변망을 잡기 위해 출격하게 됩니다 채변망 선수가 거리 감각은 좋아요 이런 걸 무기로 컨디션이 왔을 때 가져가면 가장 흥에 잘 취하는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또 버프를 받게 된 드라곤오프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드라곤오프로 뭐 이제 계속 할 것 같은 의지를 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점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많은 분들께서 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샤프너 자체의 변화 그러니까 앉아 자세로 간다는 것부터가 상대 뭐 이제는 짠 손으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서서 잽으로 카운터 계열 하이킥이나 이런 심리를 못 봐온 것도 있습니다만 앉게 되면 방금 같은 경우에 이제 채변망 선수가 1투니까 설명을 드리면 앉은 자세로 갔을 때는 반시계를 돌 수 없게 되고 2P 방향을 갔을 땐 시계를 돌 수 없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시계 방향을 돌 수 없게 되면 그때 이어서 어설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강제되는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샤프너의 변수 버프된 드라곤오프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너만 없었어도 돼 이더리 미클라스의 경기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이디 씨알 선수가 항상 좋아하던 게 예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무한 맵이죠 철권 6 크래쉬 얘기를 오늘 맘에 드리는 팀전이야 설레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자젤 챔버는 잡다 캐릭을 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이디 씨알 선수 무한 맵을 굉장히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체벼방 대 제이디 씨알의 세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바로 선칩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체벼방 위치장에서는 뭐 할 일은 했지만 1승에서 그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기술을 쓴다라는 거 체벼방 선수가 예전에도 뻥발 플레이를 하다가 오히려 횡신으로 피해지고 어퍼를 많이 당했어요 체벼방 선수가 그런 무능하고 또 최대 데미지를 잘 때리는 것도 정평이 나 있는 덧더라 자 자푸너 나오기 전에 바로 끊었습니다 자푸너 이전에 지금 설계가 연살범으로 이어가고 있어서 근데 짠발 플레이 이번 대회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짠발 짠발 계속 나와요 아우 지금 저 하늘에서 소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짜요 짭니다 아우 짜요 자 이 소금이 소금이 점점 갑자기 굵은 소금이 되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하푸너로 바뀌었죠 아우 와아아아아아 이 부분입니다 네 탱크해주면서 바로 띄워졌죠 이러면 연살범도 그렇지만 더 어설티하면 또 플러스 가져가는 게 다르거든요 자 1라운드를 가져가는 JDCR 맨오퍼 와 짜게 운영 잘해주고 있는 JDCR입니다 근데 저 리액션을 한 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면 소우찌가 나오고 저러면 앉아서 띄우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암바 계속 들어가고요 근데 저게 짬발이랑 이어져요 자 그리고 딜키도 완벽했습니다 자 기상킥 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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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짬발을 막아도 오히려 지금 와아아아아 앉아보이는 체배망이고요 아 징그럽습니다 컵킥 타이밍에 가드를 하고 딜킥 그러니까 이제 세게 갑니다 그렇죠 이거 도저히 가만히 막고서는 안 되겠다 체배망에 한 번 나락을 보여줬습니다 와아아아 2대0 앞서 나가는 JDCR 지금 판단은 말이 안됩니다 샤프넛 두 배로 끝나는 게임이고 짬발 3,4배로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그걸 슬라 카운터를 내는 생각은 천대적이었죠 그렇죠 짬발 거리가 요번에 맞진 않았는데요 3타 아 중단 가둬주죠 저러면 또 자세를 잡으면서 심리를 걸 수 있거든요 네 자 오찌가 한 번도 터지질 않았고요 와아아아 단식의 행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아니 드라고노프가 춤을 추고 있어요 와아아아 아 무슨 아이돌 군무처럼 준비된 그런 동작들이 착착착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JDCR 네 아니 뭔가 이 기술과 짬발이 마치 그 이어지는 콤비네이션처럼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제가 한 대 톡을 말씀드릴 수가 없죠 계속 톡톡 건드리는데 그렇죠 톡톡 튀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플레이에서도 저 짬발로 건드린 플레이를 잘했는데 옛날 JDCR에서도 암워킹으로 잘하던 플레이이기도 해요 저거 암워킹이나 클라우디오 이런 캐릭터들이 짬발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주기도 좋은데 드라그노프가 샤프너를 걸겠구나 하는데 원재비나 초지 이런 걸 끊어줄 때 짬발 그리고 그걸 알고서 더 뒤에서 뻥발을 치려고 하면 횡신을 쳐서 또 띄워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유연하게 굴려가는데 이러면 JDCR 선수가 어제 투단스 선수를 잡으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했잖아요 역사를 바꾼 거예요 2, 3년 만에 처음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군요 로하이 선수도 그렇게 잡아낼 수 있다고 자신이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체배방 선수가 거리 감각이 오늘 좋다라고 이 락동민 해설이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 체배방을 정말 손쉽게 잡아냈었던 JDCR이 바로 로하이를 불러냈습니다 스티브네요 스티브로 가도 괜찮은 싸움이죠 그런데 방금 JDCR 선수의 운영을 받기 때문에 서로가 역에 역에 역심리가 걸립니다 짬발 운영을 많이 한다 로하이 선수가 좋아하는 흘리기 상황으로 한 번에 몰고 갈 수 있고 이러면 좁은 맵으로 스티브로 가게 될 거예요 스냅키도 세게 걸 수가 있으니까요 드라곤오프 확실히 또 더 강해졌습니다 JDCR이 하니까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요 네 로하이 선수가 좋아하는 맵이 두 종류가 있어요 원래 무한맵도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캐릭터의 특성을 끌어올릴 때 대회를 위해서 더 특별히 준비하면 시작 맵을 꺼내거든요 네 JDCR 선수의 왕급 조절에 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몰아붙여서 끝내겠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 하단 걸면 내가 흘리는 판단을 한 번씩은 하겠다 JDCR의 춤이 이어지지 않도록 반주를 꺼버려야 됩니다 스티브로 경기에 나서는 너만 없었어도 로하입니다 지금 너무 리드를 당했기 때문에 이 앉아 자세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첫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맵에서 문제는 횡신을 잘 쓰고 있는 JDCR 선수가 스티브가 횡신 잡는 기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맞았죠 자 3 샤프너 앉아요 계속 앉아요 퀵구가 안마워 어 횡체해주고 어퍼 띄워줍니다 옛날 홈인기였지만 지금 홈인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짜아픔을 맛보고 있어요 정말 샤프너 다섯 번째 지금 하단을 많이 쓴다 버팅 버팅 이거 심리 쏘걸죠 자 레드 둘쪽으로 밀려나고요 어 Bread자러 가는데요 근데 이거 레이지 인데요 우와 오오nicas 울퉁어났어요 여기서 이겨낼 로하입니다 이게 짬바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적당히 하다가 이제 건스려 주려고 한 건데 기상킥하다가 퀵Nice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 나오енных 아 샤프너를 피를 다삐 넣었는데 이걸 이겨낼 로하이구요 아 이거 그러면 또 앉다가 일어난 판단에 대해서 그냥 앉아 있으면 크레넘티지로 바꿨겠죠 우어 서로 앉팀 못 하게 통제하는 움직임이 많아요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 로하입니다. 자 원수. 잡고 다 흘렸어요. 생기 늘리기. 이거 벽 강해요? 어 벽 광대면서. 애매하죠. 이제 많이 들어와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레드를 못 맞추면 드라곤오프는 갈 길이 멀긴 하거든요. 와우! 어? 이거 많이 들으면 발만 주고. 제이디샷! 와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죠. 완벽한 역전승을. 경기력 기가 막힌데요. 하지만 로하이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진 경기력이 점점 공격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거 벽을 잘 보내는 콤보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벽. 부산고. 많이 넣었어요. 마운트. 놀아주고 벽을 뺏습니다. 제이디샷! 이거 준비했네요. 짬발. 지금 체류 차이가 너무 커요. 샤프너. 미시가 있어요. 흘려줬어요. 이거 근데 비거리가 벽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두 대는 더 때려야 되거든요. 핸드토깃은 끝납니다. 근데 콤보를 기본적으로 깨울 수는 없어요. 아하. 2대 1 앞서 나가는 제이디샷. 설마요 이거 첫 바퀴를 돌리나요? 우와. 샤프너. 근데 이러면 이제 세게 오는 거거든요. 지상보. 아하. 카운터 나왔어요. 콤보 시동. 걸죠. 이거 움직일 걸 알고서 로하이 선수가 이거 붙어주면 판단을 했고. 이거 라운드 세게 나네요. 벽강 다시. 쭉 돌리면서 데미지 많이 깎았습니다. 이래도 모릅니다. 방금 전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2대 1을 만들어낸 로하이. 2대 2까지 로하이 선수 이 뒷심을 오히려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하단을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죠. 한 발 샤프너가 흘려졌거든요. 와 아파 뛰었어요. 잘 건졌고요? 네.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때리고. 근데 이게 더기 바뀌면 또 로하이 선수의 턴이 오고. KTX 선수는 이런 계산 때문에 빠르게 빠져나온 모습이죠. 4타까지 넣어주네요. 워트3,4 다음에 슬리프 밟으면 이거 들킬고. 오오. 오리발. 오리발. 샤프너. 샤프너 조심해야 돼요 이제. 서로. 상턴. 어쩌네. 다시 한 손. 안 맞았어요. 섬세한 백댓이였죠. 못 앉아요. 지금 못 앉아요. 한 번 더 나올 타이밍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거 한 방에 끝내고 싶은데. 한 방에 끝내고 싶은데. 샤프너. 레이자치가 있고. 다시 샤프너. 쌈발 안 나왔어요 아직. 와. 웨어. 전팅의. 전팅의 JDCR의 승리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팅 선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리고 뒤에 전팅이 있었기 때문에. 와 근데 진짜 짭니다. 와 근데 JDCR 선수가 아직 전팅 선수를 안 보여주고 회전을 돌렸다. 네. 이거 보여주는 팀이 운영이 다르고 한 바퀴로 완벽한 업셋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이게 두 선수의 경기력이 정말 미쳤는데요. 그런데 JDCR 선수의 컨디션 오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와 확실히 저는 작년 그랜드 파이널 때 보여주던 그런 움직임부터 해서 이상하다. 점점 이 선수는 올해도 오프라인 경기에 올라올 수 있다면 그 분위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자 이러면 머일 선수가 해결해 주는 게 맞아요. 머일 선수가 예전 그 풀리그 경기에서도 JDCR 선수가 다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리드를 반격기와 점프의 심리로 잘 풀어내는 데 있었거든요. 지금 흐름이 정말 많이 넘어갔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요. 아 뭐 어떻게 바꾸는 거냐. 옛날에 철권 크래쉬 결승전이 6선승으로 이어질 때는 먼저 선승이 가면 1P2P를 바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업셋을 해나간 도전자 입장에서 이건 계속해서 너만 없었어도 팀이 이득을 가져가는 가운데 펼치는 그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만들어 나간 판단 속에서 이렇게 계속 도전자 입장으로 가는. 그런데 그 도전자가 이겨나갈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분위기가 많이 넘어간 상황에서 머일 선수에게 아주 중책이 맡겨졌습니다. 저는 이게 철권 역사의 바톤터치로 계속 가면서 유지가 이어나가고 있는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좋다는 게 크래쉬 기억되면 아 이거 바뀌는 거냐 이런 의미를 할 정도로 나 기억되면 그랬지만 또 이런 대회도 있고 또 이렇게 스피디하게 플레이오프로 진행되는 빠른 경기들 내가 잘했을 때 생긴 변수 만들어나간 역사들 이런 게 쌓여 나간다는 걸 선수들 하나하나가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누군가는 슬퍼하고 후회할 수 있지만 그 즐거움을 지금 함께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울산 선수가 또 채팅창에 등장했네요. 개인정비 시간인가 봅니다.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요즘은 총기를 지금 스왑하면서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총기 스왑? 수윗 아닌가? 총기를 스왑하면 큰일나요. 총번도 외우고 다녀야 되는데 뭐랄까 제가 요즘 FPS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최민준 캐스터님이 아프리카츠비에서의 발로란트 새벽인데도 홈호이스에 빠져들었고요. 발로란트에서는 총기 스왑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사주기도 하고 제가 약간 미쳐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재 3대1로 앞서가고 있는 이더리움 E클라스입니다. JBCR 선수의 컨디션이 12시 방향인데 결국 머이디지 결승전에서 두 번째 출전하게 됩니다. 총기스왑이라고? 이게 기스로 풀어내야 된다. 3명의 선수가 총 다 정리가 되었으니 다시 기스로 바꾼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여러분 참 센스가 좋으세요. 저를 이렇게까지 커버를 쳐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역시 철권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사랑을 해주실 정도로 커버를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세트 스코어 3대1입니다. 다섯 번째 세트 머이디 JBCR의 맞대결입니다. 최근 머이디 선수가 좋아하는 맵 중에 하나죠. 길게 가면서도 템플맵을 재조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스가 콤보 비거리가 훨씬 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대충 짠손과 외도 서로 계속 압박을 해줬었는데요. 이게 안전진에 진공 던지기를 풀기 어렵고 그리고 게이지를 채우는 게 정말 높아지거든요. 벌써 한 개 다 차가요. 그렇죠. 이제 20초 흘렀는데 그래도 자, 짬발 막아주면서 오히려 점프나 이런 심리로 압박을... 우와! 이거 또 뛰었어요? 횡 2회 뛰어주는 플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이지 하나입니다. 가위바위보! 하단 샤프너를! 자, 레이지 아치로! 기가 막힌네요 머이! 분위기 끊기 위해서 제대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저런데서 점프를 뛰거나 하는데 지금 타이밍이 힐리기도 좀 어려운 타이밍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이게 말이 되냐? 저건 너무 감각적이었죠. 맞습니다. 하단 패링이고 결국 1라운드 가져갔고요. 원투 게이지 하나 샤프넛! 근데 샤프넛을 안 쓸 수는 없고 이제 문제가 생겼죠. 하단을 점프와 반격기로 대처를 하고 있다. 잔발과 계속 섞어주고 있습니다. 오리발! 오늘 JDCR 선수 오리발 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머이 선수도 잘 갉아먹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반격기가 중단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JDCR 선수가 판단을 지금 읽어보고 있거든요. 자, 어설트 막혔고요. 잡기도 풀어냅니다. 양잡을 똑같이 노려주고 있는데 게이지가 이제 두 개째! 네! 자, 시간 10여초 남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번개차기 계속 쓰면서 한 번씩 재볼 수 있거든요. 자, 게이지 두 개 상태에 이제 10초 안으로 접어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강한 건 JDCR이에요. 이제 횡신어퍼나 흘리... 오오오오오! 아, 잔발! 기부 2회 축 돌려주면서 콤보! 자, 이러면 시간 끌 수 있고 레이지 그냥 써야 되죠. 네. 없을 수가 없죠. 아, 이거 머일이 분위기 제대로 끊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머일 선수도 욕심 안 냈어요. 여기에서 괜히 뭔가 쓰다가 레이지 아치 맞았으면 JDCR 선수가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욕심 없이 이기는 싸움과 시간 운영 완벽하게 했습니다. 게이지 거의 3개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체력 이제 반 이상 깎으면 그때는 레이징 스톰이나 뭐 맞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제 정도까지 오면 거의 반전이 없거든요, 머일에게는. 네, 번. 이제 번개차기 그냥 한번 흩뿌릴 수 있습니다. 아, 게이지 3개 모두 모았습니다. 중단. 가자, 번! 번! 이렇게 외치고 번! 오, 카운터! 자, 이제 점프 뛸 수도 있고 조심해야죠. 오오오! 아직 기 안 써요. 아직 기 안 써요? 아, 번 개까지 나왔어요. 자, 일부러 이거는 여유가 있다. 자, 혹시나 이번 라운드에 쓰고도 지는 건 이상하지? 오오! 응응. 와, 진짜 상황 이렇게 만들었고. 자,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예상을 했었나 보네요. 오오오! 이러면, 이러면 모든 걸 번 싸움이 될 수도 있죠. 잠 봐요. 자, 하단 긁어주고. 이거 좀 더 갈가먹히면 이제 게이지 가됨 삽니다. 다시 번. 와아아아!! 여기서 반대의 길을. 반대. 코만도 쌈보 있나요? 자, 하. 결국 한 라운드 쫓아갑니다. JDCR. 근데 이게 시작이 돼서 저 게이지가 남아버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 결국 게이지 사용해줬어요. 외넙퍼. 잠거주는 움직임. 자, 카운터. 면적으로 건져서 컴보를 완성시키고 있는 JDCR입니다. 콤보 너무 좋았죠 해머도 있고 해머는 느리니까 반격기 여유를 줄까봐 좀 아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짠발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jdcr 선수가 여기에서 잡으면 게임이 이상해지거든요 짠발 딜케 해주면서 쫓아가나요 반격기를 세게 좋아지는 상황 시간은 아직 여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역심리가 나오는 것을 서로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연깍 카운터 이거 용기 냈죠 2대2입니다 갑자기 이거 디심이 엄청납니다 게이지가 3개까지 있는 상태에서 모일이 물기력하게 밀리고 있고요 근데 모일 선수도 안전하게 다 못건졌습니다 아 못섰어요 이거 때렸으면 대박이었는데 지금 이러면 한 턴을 양보한게 되거든요 이러다가 번개에서 행신 먼저 치고 죽어버려도 문제인데요 사각장발 살짝 미스 이분 안전하게 한 것 같고요 연깍 막아주면서 딜케 완벽했습니다 모일 시계 조심해야죠 모일 선수는 반시계를 돌고요 지금 모일 선수가 반시계를 도는 이유가 시계를 도는데 벽에 너무 정축을 у어어어유 레이지 삼킹 아어어어어 레이팅 파늘성도 뭐예요 이거 일부러 기다리면서 비 competKS을 던 tasty 오 소름돋았어요 지금 손을 얼마나 빨리 돌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스틱이랑 버튼 누르는 소리까지 들리잖아요. 그런데 JDCR 선수가 레아 딱 쓰자마자 기가 막히면 거의 0.몇초만에 들렸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좀 희비교차가 될 수 있었던 게 기다렸으면 이긴 거고 또 반대로 레이즈 아치였습니다. 근데 드라이브가 나왔잖아요. 터치인 걸 보고 이거 내가 붙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술을 썼다는 건 커맨드 때 움직이지 않고 다른 걸 쓸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공간이었거든요. 일부러 미끼를 던진 거예요. 머일 선수가 정말 영리했습니다. 와 진짜 사실 머일 선수도 2대0 앞서다가 3,4라운드를 내주면 위기에 또 봉착하면서 긴장될 법도 한데 이걸 또 이겨냈습니다. 엄청 리스키한 라운드를 보낸 건 맞는데 그걸 뒤집을 정도로 좋은 움직임이었고 머일 선수가 위기 탈출을 했다면 지금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근데 요즘 이렇게 안정적인 맵을 간다는 게 전띵 선수를 만나면 또 한 번의 공포를 겪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두렵죠. 서로 벽에서 강한 캐릭터를 사용하지만 그래도 또 줄리아 또 전띵의 우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3번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게 제가 아까 오해했네요. 이건 대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 육선승이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지금은 그냥 뒤에 믿고 그리고 나도 한 번 더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전전띵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하고서 저도 또 전띵이 나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3대2 이더리움 이클라스가 앞서고는 있지만 너만 없었어도 팀이 결국 한 번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자 머일 선수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전띵과 만나게 됩니다. 아 오히려 이건 발코니와 월브레이크를 한 번씩 노려주는 플레이. 기스맥과는 또 다른 움직임이긴 한데 줄리아가 일방적으로 좀 벽으로 넘기고 이럴 때 좋을 수 있어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용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의 문제네요. 그렇죠. 여섯 번째 세트 1라운드 만나보겠습니다. 머일 대 전띵. 근데 여기에서 전띵 선수가 4대2로 앞서가게 되면 너만 없었어도 점점 위기해요. 이제 머일 선수의 찬스가 사라진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스텝 잘 밟으면서 안전적으로 가네요. 자 하단. 근데 발코니 쪽으로 가고 있는 건 글쎄요. 밀고 있습니다. 자 후진쪽 하지만 카운터 나왔습니다. 하단. 와우. 대전북 추 맞을 뻔했네요. 자 딜키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저런 거 한순간 한순간 떴는 게 카운터를 노리는 움직임일 수도 있어서 네. 오히려 역심리를 내려주는 거죠. 잡기 풀어주고요. 안정적으로 가네요. 자 줏셀티 이후에 벽으로 몰아냈고요.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안 짜주면서. 잡기. 근데 이거 이제 벽 조금 더 가까워지면 전팅의 쇼가 시작되거든요. 네. 게이지 거의 다 왔어요. 유용도. 가드백을 눌러주는 플레이. 아 밀깡발. 레이지. 이거 벽 앞에도 어떡하죠? 네. 아 막혔어요. 오. 오. 근데 이거 못 앉았습니다. 자. 줄 설트. 하단 가면. 전팅 가자. 아. 브레이트. 갑자기. 떡상. 와. 이더리움 2클라스. 아 이거 멘탈 나갈 수 있어요. 박격기. 게이지 써야 돼. 게이지 써야 돼. 퍼뜨려야 돼. 그렇죠. 최대한 많은 데미지를 넣어줘야 되는 머일입니다. 데미지 붙여 이러면. 더블인가. 데미지 중지. 게이지가 어느새 3분의 2 이상 획득. 지금 범계 못 쓰는 거 알죠? 점프킥 나오면서 데미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이거는 갈가 먹으면서 Arbeits verdrawd문에. 아! 아! 다시 한 번. 가위바위보가 이어집니다. 가위바위보가 이어집니다. 아하. 마무리 됐습니다. 1대1. 안참았어요. 번개로 일단 대처. 일단 살고보자. 근데 저기에서 이긴 싸움을 걸었다면? 또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통청포였으면 좋겠죠. 그렇죠. 게이지 한 개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캠이 틀케. 또 쏴야되요. 반격기 들어가면서. 무한립킬이나 하고. 쓰면 계속 나와요. 아 이거. 자. 아. 발뿐이 깨지 못했고요. 뒤로 돌면 이런 문제. 그리고 이거. 내가 깬다. 발코니. 이거 너무 아파요. 벽으로 무조건 나오거든요. 벽으로. 데미지 많이 역전입니다. 바닥 아프고. 가위바위보 다시 한 번 걸리고. 심리전. 나락강도 있고. 총단. 통청포. 일단 걸어박혀. 아하. 가위바위보가. 대신을 해주면서 압박해줬어요. 1에 남쳐나가는 전등입니다. 점프 뛰었는데 그걸 잠궈주는 중간. 건져주기까지 하면서. 우세를 가져갑니다. 하단 흘려주면서. 콤보 시동 겁니다. 실각 화생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걸 찾지 않았습니다. 가세 하나 채웠어요. 스탠더. 어어어. 못잡았어요. 데미지기도 많은 손해를 본거에요, 여러분. 그래도 게이지 하나 있으니까 이번 라운드에. 그 사이클을 돌리고 간다고 생각을 하겠죠, 머일전지는. 하단 흘리케. 호진조 압박해주면서. 하단 잘 막아주고 있는 머일이거든요. 찍는건 괜찮죠. 오오. 근데 Dia도 이렇게 안됐어요. 이거 벽 잘 보내면 또 레드 한 방이거든요. 벽까지 왔습니다. 뒤집고 심리. 안 일어나면. 딜고. 레드쓰고. 당장거리. 당장거리! 아 심리전 1으로! 당장거리! 안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아직 있어요! 전팅의 승리입니다! 전팅 선수도 춤이 계속 들리면서 이거 내가 잡을 수 있는데 잡을 수 있는데 그걸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 벽 앞에서의 심리전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이 몰아붙인 공격력이 아마 2021년 초에 UIU 팬분들 중에 반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난 전팅이 팬인데 왜 이게 안 살지 이러는데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 찰진 손맛! 아 후유증이 좀 있었거든요. 결국 스스로 운동을 통해서 결국 그 컨디션을 되찾아온 전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피지컬 그런 사고가 있었어도 몸으로 버티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한 거고 그럼요. 이거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강심장입니다. 투자자들이거든요. 아 그런 의미였군요. 정말 전사의 심장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저는 평소 운동을 통한 전사적인 피지컬을 말한 건데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긴 한데 정신적으로도 강심장이에요. 사실 장군감은 머리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지력과 무력을 함께 갖고 있는 모습이었고 결국 머윌을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채배망이 두 번째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했던 JDCR 선수의 라이프를 하나 끊어냈다는 게 머윌 선수의 최고의 역할이었고 지금 뭐 다 잡았잖아요.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선칩 선수가 문제가 되는데 전팅 선수가 이걸 끊어내면 선칩 선수가 정말 좋아져요. 많이 편해지죠. 네, 로아이 선수가 픽을 고를 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브라이언을 고른다? 그냥 사이드킥을 제외한 모든 싸움에서 팽이 유턱이 잘만해지고 스티브를 고르게 되면 이미 팽으로 지을기거든요. 아, 저희가 그 나라의 녹을 받는 듯한 느낌입니다. 철권 울산님께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뭐 저희로 카메라 돌아왔으면 그냥 충성 한 번 하고 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선수는 경기 더 보고 싶다. 결국 채배망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결승전 다운. 그러니까 지금은 업셋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 바퀴를 돌렸기 때문에 분위기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거. 아까 강조드렸듯이 분명히 변할 수 있는데 채배망 선수가 무한을 고를 정도로 지금 전팀 선수 기세가 너무 좋아요. 아, 맞습니다. 4대2 앞서고 있는 이더룸 E클라스 너만 없었어도에 채배망 선수가 두 번째 등장합니다. 아, 호신이죠. 이러면... 이제 초호치로 이미 거리된 싸움으로 카운터를 내고 아, 바로 흘렸어요. 그렇죠. 이러면 그냥 띄워주는 싸움으로 가겠죠. 그리고 달리기 쉽죠. 아, 쉬웠지. 반응이 살짝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심리전. 저렇게 순보해서 모아주면 중화단이 또 세게 걸려요. 네. 아, 카운터. 여태까지는 느린 기술들을 썼다. 근데 지금은 질러주면 카운터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함장은 막혔습니다. 다시 오시죠. 어, 이번에 내가 흘렸어요. 대시 흘리기를 해줬죠. 전 띵. 상대 체력 많이 줄어놨습니다. 하단 막혔고, 기상킥. 자, 이거 맞았으면... 아, 미쳤어. 이기인술. 파크! 완벽한 DK! 아, 체대방! 아, 13 레이지 아츠 이건 끝나죠. 이야... 위기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빠져나오네요. 그러니까 끝내기로 파크가 좋았는데 아까 파크 끊겼을 때 그만 썼어야 했거든요. 이미 힌트였어요. 나 쓸 거야, 쓸 거야. 근데... 아, 또 흘려요, 하단. 재배망이 이걸 2라운드까지 가져간다. 이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전 띵 선수가 계속 라운드를 이용한... 오, 이런 거요. 세게 날 수 있거든요. 조선 봉투가 나오면서 콤보 시동 걸었고요. 데미지 많이 넣었습니다. 띄워주면 채공 때문에 이지선다 걸기가 좋아지는데... 오, 좋지! 끝나진 않지만 여기에서 하도란 방으로도 좀 뼈아픈 심리가 나오죠. 와, 우종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러면 유리해졌어요. 두 라운드 다 뺏었고, 무한맥이라는 특성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으로 잠가가기 시작하면 세명호 선수는 멀리서 뻥발과 초스 운영하기 시작... 와, 이것도 하단 막아주면서 띄워줍니다. 하단에 대한... 어... 생각을 해야겠는데요. 자, 근데 정진우 선수라면 이것도... 지금 너무 이지선다 공격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침착하게 다시 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가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음, 네. 자, 그래도 계속해서 데미지 넣어주고 있는 전딩! 와, 띄워줍니다. 펑! 아니, 이걸 집중력을 바리해서 때렸습니다. 자, 2대1! 한 라운드 쫓아가는 전딩입니다. 전딩 선수의 이지가 벽이 없으면 약해지는 건 맞아요. 아, 카운터 나오면서 콤보 들어가죠. 아, 근데 이러면 반대로 유리아도 하이킹이 있는 게 아직 안 보여준 거거든요. 어, 근데 체력 차이 너무 커요. 그렇죠. 자, 공개 주면서! 아, 못 꺼던져! 다 물렸어요. 2타가 안 맞았습니다. 좋지, 실수? 아, 이거! 터쳤는데!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잠글 거니까, 잠글 거니까! 아, 화단! 체크! 2타까지 들어갔고요. 이거 움직이면 찍으려고 했던 건데 네. 오히려 레이지라 좋네요. 레이지라서 마지막 찬스입니다, 전딩. 여기서 세게 걸 수도 있고요. 이게 될 수 있나요? 보시죠. 흘려지기만 해도 채배망이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한 방의 중단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으로 아, 통발! 우와! 오, 결국! 줌마찰 마무리! 4대3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2점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건 안 좋은데 1점으로 추락하게 되면 뭐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있거든요. 이야, 이거 채배망 선수가 무한 맵을 선택했고 그 전딩의 벽 압박을 결국 본인의 맵 선택으로 없앤 이후에 하단을 계속 흘려줬어요. 네, 이러면 JDCR이죠. JDCR 선수가 채배망 선수를 잘 잡고 그리고 선칩 선수는 아까 채배망 선수를 잡을 때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번에 선칩 선수를 대장으로 넘기고서 JDCR 선수를 가게 하는 게 또 좋은 기억으로도 맞습니다. 어, 네. 자, 일단 전딩 선수와 JDCR, 선칩 선수가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결국 JDCR 선수가 들어옵니다. JDCR 선수가 아까 로아이 선수까지 이렇게 먼저 잡아내는 기세에서 좋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채배망 선수의 이런 움직임이 샤프너에 다 막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샤프너보다는 짠발로 먼저 끊을 수 있는 싸움을 먼저 해줬던 JDCR 선수인데 지금은 흘리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왔잖아요. 어, 네. 아까와는 다른 싸움을 예고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실 그런 짠 싸움 때문이 아니라 뻥발을 피하고 띄우는 것 때문에 초질 쓰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앉을 때 짠발이 긁히는 그런 연쇄 작용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음, 그렇죠. 계속 물고 물리는 작용입니다. 자, JDCR 선수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저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최대망 상대로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웹선 태권도 또 JDCR 선수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봐야겠습니다. JDCR 선수는 아마 지금 선수 시절을 보냐면서 라곤오프를 다시 한번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에 처음 세븐이 추억까지 함께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스타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JDCR 선수는 자신의 팀이 패배했을 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한 전장으로까지 끌고 가는 그 주도권을 뺏어오는 싸움까지 잘하고 있어요. 어, 네. 이러면 여기서 이겼을 때 또 선칩 선수가 나오게 됐을 경우까지 생각을 하면 계속 우리는 후발주자로서의 맵 선택권을 갖고 있고 그 유리함을 가져가겠다. 이 의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역할을 JDCR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4대3까지 쫓아온 너만 없었어도 팀입니다. 예선존과 풀리그 모두 1위를 기록했었던 너만 없었어도 팀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쫓아가는 입장입니다. 아가와... 어우, 근데 이게 불신이 쌓이면 그게 뭐...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듯이. 하돌과 샤프너의 싸움입니다. 근데 저럴 때 주마찰로 해주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하죠. 타 수도권이... 하돌. 자게 갈 겁니다. 자 뻥발 막아냈고요. 방금 같은 웬어퍼로 붙으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이제 뻥발이 맞을 수 있는 좋은 순간이 나오거든요. 어, 다시 한 번... 어허... 허리가 안 닿았어요. 어, 커킉은 맞아주지 않는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연살범 피해주죠. 근데 연살범 한 번 갉아먹히면 또 추가타가 확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제이디샬 선수도 노리고 있는데요. 7이 꼭... 웬어퍼랑 연살범때문에... 결국 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계속 횡으로 돌아주는 움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이디샬 선수는 하단 2대, 2단은 어떻게... 이런 판단이... 아... 짬발 이후에 기상킥 심리까지... 짬발 다음에 돌려주는 이진 선다가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짬발 다음에 너무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기서 강한 걸 걸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 피해줬어요! 결국 저 반시계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시계행 이후에... 띄워주면서 콤보였습니다. 수원... 계속해서... 뭐 이득 보고... 짠게 때리고... 뭐 이득 보고 짜게 때리고... 지금 나락 걸면 또 질까봐... 네... 세게 못 걸어요. 로우킥이었습니다. 체배망 선수가 고민이 많죠. 아... 다시 해뿌너... 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 주도권을 뺏기는 것 같고... 자, 하돌... 우와... 커킹 나왔어요! 드디어 맞췄네요. 3도초렬. 3도초렬. 이러면... 나락 한 번으로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 브라질기 형킥... 뻥발... 와... 와... 다 끝났습니다. 네... 와... 어려웠던 라운드를 가져가는... 체배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맞추기가... JDCR 선수에게... 엄청 어렵다는 걸 시사하고... 드디어 맞혔는데... 그런다고... JDCR 선수의 플레이가 변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반시계 무빙을 치면서... 반시계 가드를 계속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어치를 쓸 텐데... 그게 꼭 유효하냐? 아직까지 어퍼나... 기상 어퍼가 많이 나온 게 아니라서... 계속 이득 보는 싸움을 해주고 있는... JDCR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돌로... 상단을 회피하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체배망 선수라서... 이게 언젠가... 흘려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뻥발... 다시 뻥발... 블리자드에 뭐... 지금 유리 가져가지만... 침착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JDCR 선수... 네... 체배망 선수도 여기서... 큰 한방으로 기세를 가져가는... 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행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JDCR... 지금은 왼어퍼였지만... 또 오른어퍼 나온수가... 이번 라운드까지 뺏깁니다. 낮은 시간들도 해줬고... 초우찌...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우찌랑 섞어가는... 이 밸런스는 좋은데요. 결국 밸런스가 좋다는 거... 한번 잘못 찍히면... 끝나고... 해먹고기라서... 좀 늦었다... 근데 시간... 와... 다시 해그를 피했어요... 와... 10조대가 가면... 누군가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시간이죠... 그렇죠... 이야... 이 체배망 선수가... 고개를 좀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되는 행동은... 좀 뻔해 보여도... 초우찌로 잠그거나... 대쉬하면서... 계속해서... 잽으로 붙여주거나... 아니면... 대쉬힐리기를 해주는 것도... 그렇죠... 하돌 계속 들어가는데요... 갈가먹히고 있어요... 체배망... 뻥발... 근데 이 갈가먹히기... 중반 싸움까지는 좋은데... 절대 진이... 중단을 맞을 생각은 없다... 음... 네... 자, 사돌... 뻐글 피해주고요... 왼오퍼... 왼오퍼... 조찌... 나살... 와... 다시 샤프너... 아하... 떴어요... 예고된 반식의 어퍼... 이러면... 제 사고로 끝나나요? 찍고 마무리... 아하... 멋진 콤보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 이러면... 대장인데요... 로아이를... 다시 한 번 불러드리고요... 어... 물론... 여전히 계속해서 뺏을 수 있는... 서로의 싸움이 존재하긴 하는데... 지금 문제가... 전팅 선수의 공격력을 맞을 수 있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맵을 나중에 뽑는... 후발권을 지금 몇 장 갖고 있나요? 이 팀이... 아... JDCR 선수가... 로아이를 다시 한 번 만나게 되는데... 로아이의 스티브가... JDCR의 드라곤 호프를 앞서... 이겨내긴 했었거든요... 맞죠... 근데 이렇게 되면... 로아이 선수가...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스티브라는 픽에 대해서는... JDCR 선수가... 오늘 횡 싸움을 단단히 준비해왔구나... 이 판단을 알면... 근데... 문제는... 드라곤 호프를 상대할 때... 시계를 피할 수 있는... 지금 1피 측에 위치한... 뭐... 로아이 선수는... 그냥 스티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기상킥 하다가 퀵 나고... 이런 상황들은... 내가 설계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음... 그렇죠... 자... 뭔가... 그... 작전을 또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캐릭터 보고... 이거는... 끌어들일 수가 있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또 심리를... 또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리고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픽의 변화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처리를 해달라는... 나름의 요청이거든요... 네... 자... 로아이 선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등장했습니다... 샤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시그니처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뭐... 에보... 2018 뭐 이런 시절... 로아이 선수가 점점 급수상하던 그 시절에는... 샤인으로 성적을 냈어요... 아무도 성적을 내지 못할 때... 이 선수는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JDCR 선수를 잘 잡았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하... 샤인이... 등장하구요... JDCR... 뭐... 로아이의 샤인은... 본인도 인정을 할텐데... 사실... 최근 두 캐릭터의 위치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샤인은 큰 변함없이 계속해서... 뭐 좋냐 나쁘냐로 따지면... 그냥 픽률이 보여주고 있구요... 드라곤오프는... JDCR 선수가 다시 사랑할 정도로 돌아왔다는게... 증명을 보여주고 있는건데... 그렇죠... 이걸 돌아왔다는건... 더 익숙한 몸놀림으로 잡아내겠다... 그리고... 슬라이딩 기지선달 걸 수 있다는거죠... 그럼요... 자... 아홉번째 세트구요... 어... 챔피언십 세트입니다... 이번 세트를...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면... 이더리인 유클라스에서 우승이예요... 샤프너... 샤프너... 어... 두번 연속... 문제는 이런거를... 컵축으로 띄우는 찬스도 만들 수 있어서... 스티브보다 이런게 진탈한걸 보여주는거고... 네... 자... 원투... 와... 자 이거 많이... 카운터는 풀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풀었죠... 어... 지금 싸움이... 위험한데요... 네... 자... 시간은 충분합니다... 와... 이게... 채베넘 선수... 싸움에서 나올줄 알았더니... 기상워퍼를 지금까지 숨겼네요... 그렇죠... 자... 1라운드를 가져가는... 이더리인 유클라스... 근데 이거 슬라... 와... 커키... 단식으로 잘 피했구요... 이 웬워퍼... 성능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피하고 때려주겠다라는걸... 더블스쿨피언인가요? 실라있어요... 이런게 자주 나와야됩니다... 너만 없었어도... 벽압박이에요... 자 근데 로아이 선수가... 이거 짐작을 한거 같은데요... 앉아심리 안걸고... 마운트... 오... 마운트 풀었어요... 근데 빠져나왔습니다... 티비중이에요... 벽압에서 빠져나왔고... 연살물... 컬이 안나왔어요... 아... 샤프넘... 자 이거 벽... 벽... 근데 측면벽... 더블스쿨피언... 탁... 어... 자 앉아서... 데미지를... 어... 만들어냈습니다... 어퍼... 어... 근데 이거... 약간 실수하면 안돼요... 이런 순간에 정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타... 근데... 어... 어퍼가 나왔고... 벽으로 가서... 주도권을 가져오죠... 아파요... 두상공... 자 하단... 자 피해주고 획으로 돌았어요... 아 앉아서 잘 피했고요... JDCR... 어... 어퍼 또 나왔어요... JDCR... 이게... 앉아서 슬라이즈를 거는걸... 미리 방지해주고 있거든요... 데미지 많이 나와요... 연살버... 이타 안쓰고... 레드 있구요... 자 슬라... 그래서 레드를... 한 대에... 오오오아아! 레드... 으아아아! 홈보 이건... 차인트 더 끝날!! 로하이가... 로하이가 역전 만들어 내려 Knight하여어여!!! 이야...여기서 이겨냅니다 로하이!!! 자 여기에서 어떻게 를 갈working 하고 있을지 지금 JDCR선수 살짝 놀랐을 거예요... 네... 거의 다 잡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러면 반식이 아퍼 또 있나요. 자 카운터... 네...확실한... 확정이죠? 돼지? 아... 풀어줬습니다... 어 이건 D este 있어요 Siafront 인기였어요... 샤프우너 미스... 지금... 쌀 때 미스죠 아 이제 어퍼 안 통화 자 횡피해주면서 어퍼로 콤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상황에 오면 벽 와서 아 오 또 가둘톱 위기는 막아줬고요 터키타이밍인데 레드 있어요 체력 얼마 없으니 아 틀려 막혔어요 자 이러면 콤보 레드 띠꼬 자 마무리 진다용 아 같이 낙지 나 막았어요 마지막 라운드 들어갑니다 자 설마 JDCR 이고 잡아도 했나요 하지만 로아인의 샤이니의 궁극체가 되는 건 바로 이 순간. 방심할 수 없죠. 원 이후에 샤프너 연속해서 맞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이디샤이 선수가 어퍼 막 지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세게 갈 수 있습니다. 아! 횡의 이후에 커킥! 아 역시 반식의 커킥이 아까도 보여줬거든요. 아프죠. 심리, 하단. 마운트 돌아서! 와! 이걸 잡았어요! 성공! 와! 이겨내면 안 돼요! 결국 로아이가 이겨냅니다. 한 점 쫓아갑니다. 아직까지 뒤처지고 있지만 쫓아갑니다. 아 너무 소름 돋는데요 경기력이. 네. 일단 제이디샤이 선수의 찬스를 여기서 끊어냈다는 게 중요하고 샤인을 골랐다 이러면 비교적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이냐는 문제인데 이러면 전팅 선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즈가 센 캐릭터 그리고 샤인을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상황으로 왜냐하면 스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하워드 스테이지로 갔을 때 내가 할 만하다. 네. 선칩 선수가 등장합니다. 팽으로 또 장난을 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같이 좀 심리를 걸어주면서 상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전팅은 시크릿 웹폰인데요. 아 네. 시크릿 웹폰인데 그 웹폰의 피지컬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제이디 샤르 선수가 개인적으로 아쉬울 수도 있는데 아까부터 로아이 선수가 노려줬던 그 반식의 컵킥이 너무 좋았고 그걸 두 번이나 허용했거든요. 원래 제이디 샤르 선수의 전략은 자신이 벽에 몰렸을 때 앉아서 심리를 걸면 어퍼를 질러버리겠다 했는데 처음에 벽에 몰렸을 때 그걸 막혔어요. 끊겼습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로아이 선수도 아 이거 벽에서 지를 거기 때문에 내가 슬라이즈를 안 걸어야지 하면서 처음에 붙였는데 그 다음에 슬슬 걸기 시작한 게 통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 한 번 걸어줬고 네. 결국 컵킥들이 통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진짜 그 체역이 진짜 1도트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겨내면서 로아이가 팀을 위기에서 벗어났고 5대4까지 쫓아왔습니다. 아 이더리움 클라스는 코앞에서 끝났지만 여기에서 갑자기 아쉽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로 여전히 강하다. 이걸 그대로 가야 됩니다. 선칩 선수가 맵의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팀 내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랜덤으로 갔는데 무한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로아이 선수가 샤인으로 할 땐 반기는 정계일 수도 있어요. 네. 자 너만 없었어도 4번의 세트를 따냈고요. 만약에 선칩을 잡아낸다면 로아이는 전띵과 유아이유 내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아까 선칩 선수가 좋아하던 그 심리전이 세게 걸리냐 안걸리느냐. 그리고 그게 시작이 로아이 선수의 판단에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이제 10번째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허버로 이렇게 빠지면서 갈 거예요. 무한맵이. 네. 중단을 걸면서 가고 있어요. 자 원을 계속 심어주고. 아주 조지심이. 하단 잘 들고 있어요. 오오. 컴퓨터 실수. 오오오. 큰 그림. 네. 오히려 큰 그림이 됐어요? 네. 어 근데 이거 이지를 위한. 어 데미지를 많이 넣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제기차기 뭐 이런 긍정난전에서는 선칩 선수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주고 있죠. 자 첫 슬라 나왔어요. 아, 막혔습니다. 3타 10리. 근데 이건 약간 무리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하단. 쓱싹 한번 걸죠. 쓱. 그리고 이제 하단이 막히고 쓱. 아, 왜 못 안 다쳐. 자, 1, 1. 근데 이러면. 아, 질체. 어, 커키. 로하이. 아, 이걸 또 이겨냅니다. 위기에 강한 남자 로하이가 1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너무 리스펙트했습니다. 저기에서 기상킥을 한다고 해도 가드가 되고 끝나고 로하이 선수가 오히려 질렀으면 전대판정으로 맞는 거였는데. 네. 그건 하나의 미스가 되죠. 자, 하단 걸 중간 골고루 섞어주고 있어요. 원투. 자, 줌박 유리해서 호민기 한번 해줬는데. 이건 지금 횡신을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아, 실체가 막혔어요. 선치 선수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로하이 선수는 그런 무리하는 움직임을 계속 끌어내려고 하죠. 체력 차이는 무리를 하게 만든 척토가 되니까요. 아, 여기 터퍼가 나오네요. 자, 점점 밀려갑니다. 그렇죠. 2대0입니다. 정댕 나와라 이거죠? 나와라. 근데 여기에서 선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리고 질 거여도. 아, 이거 뒤로 들어왔어요. 흘려주고. 하단, 오히려 여기에서 쏟아둘을 거거든요. 자, 원투. 컵킥의 타이밍과 움직임이 생명이에요. 아, 드디어 중간 걸렸네. 자, 중간 심지 멀어졌고요. 그냥 날리겠죠? 이러고, 찍고. 이지. 자, 중간 막혔습니다. 아, 하박 걸려고 했는데? 하이킥 카운터도 노려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 자, 어퍼 이번에 막혔고요. 자, 저 어퍼나 코킥 한 대가. 아, 코킥! 약해요. 네. 아직까지는 약한데 여기에서 잡아내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응각. 어퍼. 아, 카운터 났어. 어? 자, 잘 번졌어요. 아, 이. 결국 선첩 선수를 잡아내면서 전띵을 불러드립니다. 로하이. 자, 결국은 마지막까지 왔고 전띵 선수로 끝까지 남겨둔 이 배치는 로하이를 위한 걸 수도 있지만 네. 이러면 잡아야 되는데 지금 원래 탱으로 갈 때도 샤인을 잘 잡기 위한 이런 배치였을 수 있는데 전띵이 대장이라 이런 건 원래 인터뷰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선봉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런 걸 바꿔준 배치라 전띵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 육선승이라서 사실 결승전 육선승이라 아, 이거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찐막이 나왔습니다. 결국 꽉 채워서 갑니다. 뭔가 어떻게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진짜 모두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첫 번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UYU 내전이 펼쳐집니다. 아, 서로 너무나 좋은 상성관계를 유지했었고 중요한 무대에서 전띵 선수가 이길 것 같을 때 로하이 선수가 그걸 뒤집는 판단 아니면 반대로 로하이 선수가 상대전적으로 유리했던 순간들에 전띵이 뒤집어낸 판단 이건 하워드 스테이지를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아, 가겠죠. 결국 갑니다. 로하이의 샤인 그리고 전띵의 줄리아가 하워드 스테이지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샤인이 나왔다는 건 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스티브가 아니라 끌어냈다. 이러면 전띵 선수가 조금 더 지금 메타 상황이 좋은 싸움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맵도 그렇게 됐고 후발주자로서의 맵을 끌어낸 것도 맞아서 로하이 선수가 아차하면 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너만 없었어도 돼 이더리엄 E클라스 뭐 8강 풀리그에서 1위로 올라온 팀과 6위로 간신히 아, 오히려 간신히 진출한 너만 없었어도가 결승전에서 마지막 세트를 치릅니다. 야, 이거 연기 안 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예 기상 때렸습니다. 그렇죠. 아,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아, 이게 팀... 근데 이건 또 빠져나옵니다. 근데 하단으로 많이 갉아먹고서 지금부터는 이게 컵컵한데 마지막 끝나거든요. 자, 호신주 계속 심어주죠. 자, 여기에서... 와, 커키! 그러니까 여기 선수들은 중하단 이지를 아니자면 걸려고 하면 끝낼 생각이기 때문에 오케이. 아, 1라운드 가져갑니다. 로하이 점점 라이프가 끊긴 거에 대해서 이러면 전쟁 선수가 이지를 못 걸거든요. 아, 그럼에도 하단을 써요. 이 선수를 씁니다. 원투 카운터를 노려주는데 아, 흘렸어요! 계속 흘려요? 자, 데미지 넣어주고요. 격 압박 다시 하단 근데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우! 다시 당장 1타 자, 여기서 또 어퍼나 커키 이런 거 오우! 근데 월바가 아니죠? 네. 레이지가 직전이기 때문에 전쟁 선수 여기에서 좀 세대 때려서 끝내고 싶은데 아, 슬라 나왔어요. 로하이 선수 그러면 공격이 와우! 이렇게 해주면서 결국 1대1을 만들어낸 전쟁입니다. 이것도 무슨 끝까지 가자인가요? 그럼요. 벽이 안 깨졌습니다. 파이킹! 자, 카운터! 근데 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기상킥 그리고 하단 이게 체킹 체킹인데 언제 터지나요? 하단 밀고 밀고 오! 하단! 심리전 벽 앞에서 와! 아, 벽광 안 됐어요.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상황이 아픈 건 맞아요. 벽으로 빠져나오는 로하이 일부 슬라스텝 밟는데 저게 함정입니다. 지경으로 잠가주고 있고요. 와! 파이킹! 전댕! 한 대! 이건 바닥 아니었고 중단이었고요. 슬라가 막혔어요! 전댕 2대1 앞서 나갑니다! 와! 파이킹 결국은 맞췄고 네! 매칩니다. 위기입니다. 너만 없었어도 이거 포신주에서 지금 전댕 선수는 무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거고 어떻게 샤이는 한 번이라도 좋은 찬스를 만들고 싶죠. 자, 웬워퍼와 하단 계속 섞어주고 있고 하단 유니 끊고 오신주 아슬라 심리전 걸어주고 있는데 박혔어요! 오신주를 걷어올리면서 범위다 삶각지네. 범위다 삶각지네! 범위다 삶각지네! 아아 2탄까지 다 일어났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몸매날 지내 오신주 이거 벽으로 가자 벽으로 3차벽과 밟고 이즈! 중단이 되어 있고요. 슬라 드디어 맞췄어요. 로아이는 위기에 강한 남자 원! 호신주 이거 하단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 다시 슬라 근데 슬란은 하루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슬란 계속 내줄어요 으아하! 와우! 코치! 여기서 이겨내요! 이겨내놔요! 이 골로 하이가 마지막까지 갑니다! 이거 엄청난 이득을 볼게 벽을 깨가지고 맵의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들었습니다 2대2 그럼에도 전팀 지금 약간 업된 상태에서 무리하는 쪽이 이거는 오히려 득을 볼 수도 있는 상황 네 자 잠발 오! 중간이었어요 드디어 흘렸어요 하단 마법같이 흘렸습니다 이거 벽까지 보낼 수 있어요 자 횡 맞춰주면서 콤보 들어가죠 더블 시그널 벽 앞에서 20리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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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앞에서 가위바위보 어! 막혔어요! 중간! 44종 레드 쓰고 정데미지 이거 코킹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자 호신중 으아아아아아아아악! 결국 로하이가 이겨냅니다! 자아 너무 단단해요 대단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됐어요 지금 몇 번을 뒤집어낸 건가요? 그리고 이 샤인으로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은하게 존재하나요? 아 지금 거의 뭐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와아 이거 진짜 이게 체력 한 대톡 상황에서 이겨냈던게 벌써 몇번째 라운드입니까? 전쟁이는 선수가 그러니까 하던대로 잘 걸고 싶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뜰 수 있는 상황을 너무 잘 만들었고 지금 로하이 선수가 몇번 썼던 기술들 속은 대부분이 상단 연계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앉지 못하는 상황들 두려워서 앉지 못하고 이지를 걸리게 되고 슬라를 많이 아까 내가 막아내지 않았냐 이런 데이터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더 자신감이 쌓였습니다 얼마나 중계를 하면서 몸을 숙였는지 기시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 건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위상에 박수 한번 치죠 같이 올라간거죠 아 진짜 진짜 멋진 경기였습니다